안녕하세요. 라이트포인입니다. IoT 스마트 조명을 계획하실 때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 조명을 IoT 스위치로만 제어할 수가 있고 스위치도 IoT, 조명도 IoT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또 어떤 조명과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막막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명 배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기에서부터 공간에 있는 천장 속에 있는 철박스 이렇게 있고 중간에는 스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철박스 근처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한 가닥은 이렇게 철박스 쪽으로 와서 다른 공간 쪽으로도 막 뿌려지고 바로 하나는 조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중성선 또 이제 라이브 전압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박스로 하나 가서 이쪽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막 뿌려지다가 하나는 해당 공간에 스위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스위치에서 올라와서 조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공간에 그냥 1회로짜리 스위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압선, 이거는 중성선. 스위치에서 껐다 켰다 하면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는 구성이에요. IoT 스위치와 IoT 조명을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구성 중 하나는 스위치만 IoT 스위치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성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고 필요 없는 제품이 있는데 IoT를 제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천장에 있는 철박스 쪽에서 중성선을 한 가닥을 더 이렇게 스위치까지 내려주셔야 여기에서 이제 220V가 만들어지면서 이 스위치에 원활한 전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반 스위치에 이너릴레이라는 부품을 이 스위치 박스 쪽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은 IoT 스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이너릴레이를 가지고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방법도 스위치 쪽만 건드리면 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스위치 일반 스위치를 사용하고 조명을 IoT 조명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스위치는 항상 켜놓으셔야 이쪽 IoT 구성에 220 전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조명을 색온도나 밝기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 스위치를 꺼놓게 되면은 이 IoT 조명 구성해 놓은 게 오프라인이 됩니다. 뭐 먹통이 된다 뭐 전원이 끊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oT 스위치에 IoT 조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IoT 스위치로도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고 또 스위치와 별개로 IoT 조명 구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총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oT 스위치에 일반 조명 그 다음에 일반 스위치에 이너 릴레이를 넣어서 일반 조명 그 다음에 일반 스위치에 IoT 조명 구성을 할 수가 있고 IoT 스위치에 IoT 조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고 이 밖에도 좀 몇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다 모두 IoT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어하는 방법은 가장 큰 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스위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무선 스위치 이런 벽면에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종 센서류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음성 제어 음성 제어 같은 경우는 구글의 디바이스들을 연동한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깔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빅스비나 뭐 시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허브라는 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각종 디바이스들과 연동을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디바이스들을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스위치만 교체해서 쓰시면 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뭐 아카라 허브나 스마트 싱스 허브나 이렇게 허브를 구매하셔야 이것저것 이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완벽한 IoT 조명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됩니다. 각각 해당했던 그런 제품들까지는 말씀을 드리지가 않은 게 그 제품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제품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죠. 저희 라이트4U에서도 또 올린 것도 있고 해서 각각의 제품들은 한 번씩 검색해 보면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와 조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정하셨다면은 한 공간에 배치해 놓은 조명들을 어떻게 구루파시키고 구루파된 조명을 또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 공사를 할 때 이 내용까지 정해져 있어야 원활한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 스위치는 보통 문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위치는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창가 쪽에 있는 간접 조명 이렇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한 그룹으로 잡고 이렇게 세 개를 한 그룹으로 또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한 그룹 이럴 경우는 그냥 스위치 3부로 작동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려보면서 구성을 한번 해 보시면 편하거든요. 공간의 중간에는 이렇게 철박스 이 공간 외부에서 넘어오는 전선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는 이 스위치랑 전선이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서 천장 밖으로 전선이 나와서 조명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스위치는 3구짜리를 쓰셔야지 되겠죠. 철박스 쪽으로 전선이 총 4가닥이 하나는 전압선이죠. 그래서 스위치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닥이 가고 여기로 이렇게 두 가닥 또 여기로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오는 식입니다. 이 배선 방법이 일반적인 전기 배선 방법이고요.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만 IoT로 교체를 하시면은 세 그룹의 조명을 각각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너릴레이를 넣어서도 이렇게 1번 2번 3번 뭐 3회로짜리 구성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스위치 박스 안에 이너릴레이가 보통은 두 개가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가 만약에 뭐 3채널짜리가 있다 하시면은 그냥 릴레이를 하나만 넣어서 쓰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 스위치와 이너릴레이 조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 배선 방법은 뭐 안 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조명을 IoT 스위치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조명들은 단순히 이제 온오프만 시키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IoT 조명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배선 방법이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IoT 조명은 기본적으로 SNPS라고 하는 전원 공급 장치와 그 다음에 조명을 제어하는 스트립 드라이버 이 구성에 조명 이런 구성이 기본이거든요. 조명 외에도 SNPS와 스트립 드라이버가 있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조명들을 물리적인 스위치로 각각 제어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 SNPS와 이 스트립 드라이버를 이 천장에서 나오는 스위치에서 연결된 쪽에 앞단에다가 모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배선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스트립 드라이버 쪽에서 조명하고 연결될 때는 전선이 세 가닥입니다. 하나는 전원선이고 하나는 주광색용 하나는 전구색용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만 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세 가닥이 지나가야 되겠죠.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한쪽에다가 구멍 어느 쪽에다가 몰아 놔야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쪽에서 스위치를 켜면은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명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켜놔야 이쪽에 전원이 공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꺼놓으면은 이쪽 조명은 오프라인이 돼서 사용을 하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제품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물리 버튼으로도 바로 이렇게 해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신호만 줘서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선 작업을 좀 더 쉽게 하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선이 몇 가닥이든 간에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이쪽에 이제 스위치와 상관없이 여기는 이제 상시 전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한다 하실 때 벽 스위치를 또 써야 되다 보니까 중성선을 내려서 전압선과 중성선으로 스위치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량이 SNPS가 3개 그 다음에 스트립 드라이버가 3개 그냥 3채널 그래서 아카라 거 같은 경우는 스트립 드라이버 하나가 2채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카라로 하실 때는 스트립 드라이버가 2개 필요하고요. 재미 스마트 같은 단일 채널용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스트립 드라이버가 3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벽면에서 뭐 물리적으로 이 각각을 껐다 켰다 하기는 싫고 이 벽 스위치와 상관없이 뭐 스마트폰이나 센서류랑 연동을 해서 원할 때마다 이 스위치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1번하고 2번을 한 그룹하고 얘를 따로 혹은 1번 3번 하나 얘 따로 혹은 이렇게 3개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선 방법이 요거랑 조금 달라집니다. 무조건 그래도 스위치는 있어야 되니까 철박스에서 이 스위치 쪽으로 중성선하고 전압선은 한 가사씩 내려가서 220V를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이쪽에서 상시전원을 하나를 뽑아서 이쪽에다가 SNPS 하나 예를 들어서 200W짜리를 하나를 해준 다음에 각각의 스트립 드라이버로 전원을 공급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조명 쪽으로 3가닥씩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원래는 SNPS가 3개였었는데 SNPS를 한 개만 들어가면 되는 방식이 되고요. 원하는 대로 조명 그룹을 그냥 바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서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SNPS에는 상시전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벽면에 있는 스위치도 무선 스위치 같은 개념으로 무선으로 신호만 줘서 껐다 꼈다 하고 각각에 있는 스트립 드라이버도 벽면에 스위치로 신호를 받든지 아니면 허브와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신호를 받든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각각 제어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SNPS 두 개의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여러 개가 되면 수량이 좀 더 줄어들다 보니까 견적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제어함 있잖아요. 제어함 제어함을 쓰게 되면 또 배선 방법이 좀 더 달라집니다. 제어함이 신발장 쪽이나 혹은 주방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제어함에서는 조명 쪽에 전원만 주면 되거든요. 1번 그룹으로 이렇게 3가닥이 하나가 오고 또 2번 그룹으로도 오고 3번 그룹으로도 이렇게 조명에 전원만 보내주고 제어함 쪽에 SNPS와 스트립 드라이버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IoT 조명을 제어하는 것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똑같습니다. 대신에 배선은 훨씬 쉬워지죠. 그냥 제어함에서부터 조명 그룹까지만 전원선만 날려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스위치 쪽으로는 전압선과 중성선을 내려줘서 이쪽에 있는 스위치는 그냥 무선으로 신호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스위치 하나를 놓고 사용하면은 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도 침대 옆에 협탁 위에 스위치 올려놓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 삼노 같은 개념으로 들어올 때 켜고 누워서 끄고 일어나서 켜고 나갈 때 끄고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IoT 조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무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원하는 데다가 놓고 사용하면서 조명의 일정 그룹들도 다 섞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일반 조명 공사와 가장 좀 차별화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IoT 스위치 IoT 조명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을 기초로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방법까지 다 구성이 되면 전기공사 업체에 일을 의뢰를 할 때도 의사소통 하기가 편하니까 어렵지 않고 쉽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